금전으로 치고 들어올지 또 자손으로 치고 들어올지 부모로 쳐버릴지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우스나 삼재는 꼭 삼재 부리나 아우스는 앵매기를 하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 명잠입니다. 삼재가 있고 아우스가 있잖아요. 삼재랑 아우스랑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? 우리 아우스가 잘못 들어오고 삼재가 잘못 들어오면 굉장히 조금 악순환이 많아요. 악순환인 경우가 많죠. 이렇게 말하치면 이제 잘 나가다가도 뒤집어진다. 아우스에는 조심해라. 나가는 삼재는 조심해라. 이렇게는 해요. 근데 개축생 같은 경우는 아우스에 지금 삼재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몸이 병이 안 날 것도 병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삼재풀이도 하고 가야 됩니다. 아우스는 좀 이게 삼재와 아우스를 봤을 때 삼재보다 더 안 좋은 게 아우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. 이 아우스는 조금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돼요? 아우스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게 들어오신 분 같은 경우는 아우스에 죽을 수도 있다. 이렇게도 나오잖아요. 그 정도예요? 네. 안 좋게 들어왔었을 때는 아우스에 거의 옛날 돌아가신 분들 되게 보면 아우스에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아우스에 그러는 것인지 또 삼재 있는 경우에도 삼재 아우스에 걸려 있고 지금 맞물려 있는 분도 계세요. 나가는 삼재에 그분들은 꼭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금전으로 치고 들어올지 또 자손으로 치고 들어올지 부모로 쳐버릴지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우스나 삼재는 꼭 삼재풀이나 아우스는 앵매기를 하셔야 됩니다. 아 그래요? 선생님이 봤을 때 삼재와 아우스를 놔뒀을 때 두 개 중에 더 위험하다거나 더 위험한 것은 아우스가 더 무섭지요. 아 그래요? 예. 나가는 삼재는 그래도 비껴간 달도 있고 하지만 아우스는 딱 걸리면은 내가 죽을 운까지 들어있다 이래요. 그 아우스는 미리 그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?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해가 아우스가 돌아가고 아우스도 이것도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우스가 좀 빨리 들어와 있는데 생일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아우스가 한 2년쯤에 한 올해 아우스다고 그러는데 그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우스가 지금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 이후까지도 걸려있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아우스가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아우스에는 웬만하면은 조금 액매기도 하고 좀 남 좋은 것은 그 사람 다는 아니에요. 전체적으로 아우스 다는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아우스에 조금 수가 사나우신 분들은 아우스를 풀고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여기까지 명잠에서 삼재와 아우스를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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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